웬너놈이냐? 대감께서 계시다는 말을 듣고 문안드리고자 들렀습니다. 온문관 부수찬, 성이겸이라 하옵니다. 아니, 이 사람 여기까지 와서 무슨 문안 인사인가? 편하게 마시고 즐기다 돌아가게. 예, 대감. 소인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. 대감, 이렇게 인사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시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? 술 한잔 치니, 따라주시니? 어떠신지요? 그래. 네 말이 맞다. 자, 이리와 술 한잔 받지? 아, 예. 예. 아, 예. 예. 아, 그래. 좋지. 아, 예. 잘한다. 아, 예. 아, 예. 도통내 이거. 안 돼, 이거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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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은 천 원이 따랐나 봅니다. 백암마님처럼 지체 높으신 분도 매셔보고. 홍랑이라 하였느냐. 그러하옵니다. 다시 보러 오마. 자, 가자. 잘 병하십시오, 잘 병하십시오, 잘 병하십시오, 잘 병하십시오.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시지요. 옹랑이 대인전! 네가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?